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5.24%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지난달 발표된 예상치보다는 인상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5.24%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상안보다 평균 0.08%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도 여전히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예상치 14.17%에서 14.02%로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해 6천여 건의 공시가격 하향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5일 공시가격 예상안을 공개한 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의견 청취 기간 동안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은 2만 8천여 건이나 빗발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더 넓은 집의 공시가격이 좁은 집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역전 현상이 발견되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의문이 늘어난 겁니다. 단독 주택 공시가격에 450여 건의 오류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신뢰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많은 게 과거에 2007년도 사례를 봐서도 유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지만 예견된 수준보다 낮은 공시가격 인상률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급락 우려는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인데요. 시장이 출강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 상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